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망한 게 아니고 엄마 마음이 다 그렇다 나는 뭔가 도전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도전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그거는 사람 사는 가치가 다른 거잖아 이러면서 싸우는 그럼요 쇼핑몰 두 번 말아먹었죠 아주 아주 큼지막하게 쇼핑몰 두 번 제대로 말아먹었습니다 제 이름을 하고 명성을 걸고 제대로 말아먹었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다 잘됐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말하는 거야 이 쇼핑몰 두 번 말아먹어 이렇게 하길래 엄마 그 쇼핑몰 두 번 말아먹는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지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절대 없다 이렇게 말했지 저는 그렇게 말아먹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하게 사는 거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데 빈말 안진다면 되게 많은 곳에 도전해보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뭔가 편하고 순탄하게 살기 위해서 무서운 일들을 무섭다고 생각하고 뭔가에 저지르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조금씩 더 도전해보면서 뭔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있잖아 원래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잘 해내야지 진짜 잘 해야지 이런 생각 없으면은 시작 시작을 하면 안 돼 젊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내가 나이가 조금 조금씩 들면서 조금 더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항상 맨날 뭔가를 도전했었는데 조금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 내 엄청 무한한 폭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게 더 느껴지니까 더 도전하고 싶은 거 있지 너무 자신 있잖아요 언니는 항상 장난 아니죠 맞아 맞아 근데 난 항상 자신있어 그건 맞아 쇼핑몰 할 때 진짜 월 50억을 꿈꾸면서 쇼핑몰을 열었었지 제대로 망했지 진짜 불 같았어 정말 하루하루 타들어 가더라 엄청났어요 쇼핑몰은 그하고 있어 그러고가 actual 꿀어진테고 보이는 west Iy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